으흐흐흐흐흐 아휴 못 이긴 척 업혀가 밥해주기도 귀찮아 뜨거운 날씨에 남의 집 와서 손님 노릇하는 거 아녀 빨리 업고 가 아들이 잘해 늙는 것도 서러운데 아들까지 내 편 안 들면 얼마나 서러워 우리 어머니 늙지도 않았어요 빨리 업해요 어머니 싫다니까 아휴 그러지 말고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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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그래 그래 하하하하 응 아휴 응 응 으 으 아 동네 창피해 죽겠네. 창피한 줄 알면 이러지 마시던가. 복댕아 할머니 오셨다 할머니. 어서오세요 어머니. 방청소도 다 해놨고 두부찌개도 끓여요. 얘 내 눈앞에 보이게 하지 마라. 복댕아 아이고 내 새끼 할머니 왔다. 당신 안 보는 조건으로 모셔왔어 당분간 눈에 띄지마. 알았어 두부찌개 했어 좀 이따 어머니 챙겨드려. 몸은 괜찮아? 좀 전에 약 먹었어. 내가 할게 좀 쉬어. 괜찮아. 까꿍 내 새끼. 할머니가 너 땜에 왔다 너 땜에. 너만 아니면 저것들 안 보고 싶어. 얼른 네가 말을 해야 네 아빠가 혼 좀 낼 텐데. 아들 보고 애비 혼내라는 게 말이야 막걸리야. 저 사람 눈에 안 띄게 하고. 밥 제가 갖다 드릴 테니까 드세요. 이거 두부찌개 맛있게 됐어요. 안 먹어봐도 뻔하지 뭐가 맛있겠냐. 모래도 똥손인데. 굶어 죽지 않으려니 김치에나 먹어야겠다. 지랄도 풍년이지. 뭐하러 업혀와서는. 응.